다 다른 팀이고 이제 답장버스킹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소개 한번 간다고 하는데 여기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가. 우리 유튜브 먼저 소개하도록 하죠. 맞아요. 여기. 네, 가끔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웃지마 웃지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여기 M2Z이 뭐있죠? 이거 누르고서 구독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춤추는 이제 은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댄스팀인데요. 이제 아이즈움미라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홍대와 신촌버스킹을 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아이즈움미 댄스팀하고 한번 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누구 할까? 유리미 하자, 유리미. 유리미야, 어떤 곳 가고 싶어? 유리미 자기소개 해야지. 유리미야, 해봐. 저는... 6살... 10, 16살... 어떤 곳 가실 건가요? 어.